정부 여당이 총선을 의식해서 핵오염수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이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 발표와 일본의 보도 중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곧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투기와 역사 왜곡에 대해서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의 일본해 표기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에 분명하게 항의의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동해는 동해이지 일본해가 아닙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에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오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하면 국민이 더는 용납치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인 우리 경제에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지속고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중국 우전도가 큰 상황에서 이 위기가 어디까지 번질지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 걱정입니다. 수출 부진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외환위기 이후에 25년 만에 일본의 성장률을 추월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마저 들립니다. 하지만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는 필요하면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답할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국민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위기 경고등이 켜질 때마다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라면서 상황을 모면하고만 있을 일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입니다.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텐전시 플랜이 필요합니다. 한 원위완 동조화가 심화되고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경제 불안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전이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신용 불안 가능성, 자본 유출입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지방과 상업용의 부동산 문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제의 변동성 위험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저하고 라고 하는 신기루에서 빨리 벗어나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허리를 졸랍니다. 허리를 다치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